and cheer up sick children 자 하나씩 합시다 뭐라고 특정한 게 아니니까 일방적인 거니까 더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3. I search and find missing people from destroyed buildings 4. I'm a good friend to people who are lonely 그래서 한 번 더 4. I'm a good friend to people who are lonely 5. I fly and carr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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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rom place to place 5. I fly and carry messages 5 그 다음 2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5번 ok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래요 I have blind people blind people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ok 그 다음에 make sure 그 다음에 이거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make sure they go in the right way에서 바꿨을 수 있는 표현 ok 그 다음에 또 뭐 right의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서 의미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할 거구요 그 다음에 요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이죠 in the right way 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I visit many hospitals and cheer up sick children 뭐 cheer up에 대해서 우리 한마리 좀 됐습니까 ok I visit many hospitals and cheer up sick children 그 다음에 한번 I search and find search and find search and find에 붙여서 많이 써요 이건 통째로 search and find 뭐 미션 명칭 뭐 군바리들이 많이 씁니다 군인들이 뭐 이번 미션은 search and find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miss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from destroyed 여기요 여기요 예 수고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missing 대신에 쓸 수 있는 어휘가 있는데 L로 시작하나 어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가세요 그 다음에 전시사 예 from 같은거 뭐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destroyed 왜 인이형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search and find missing people from destroyed millions 영국으로 I'm a good friend to people A friend to 뭐 이런 표현이 있죠 A friend to 전시사 그 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R에 대한 얘기 거기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o are 이거 합쳐서 뭔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표현을 두 단어로 바꿨을 수가 있죠 똑같은 표현하는 people who are lonely 을 음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I fly and carry messages fly and carry messages from place to place 뭐 이런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란 얘기죠 in the right way 바른 방향으로 in the right way 통째로 외워야 돼 그것들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have blind people and make sure they go in the right way 에서 blind people에 대한 얘기 오 오케이 그래서 뭐 그쵸 더 플러스 형용사 해도 형용사 피플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I have the blind 이렇게 되겠고요 더 블라인드 is 더 블라인드 are 더 블라인드 are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ure that that they go in the right way 뭐하는데 그쵸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됐이죠 make sure 확실히 한다 무엇을 확실히 합니까 됐 이하라는 것을 what에 대한 대답에 더 모르니까 명사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처럼 명사절을 이끌고 그것이 목적어라는 두 가지 조건 명사절이며 그 다음에 목적어라야 됩니다 됐 됐절이 겉만드는 대신데 it is important that you finish it 저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 됐은 생략 못해요 똑같은 겉만드는 대시지만 이건 목적어라 아니고 진주어죠 됐습니까 이건 생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는 됐 중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을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덩어리인데 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 선행사가 전체사나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목적격이라 그러죠 주어 자리에 오는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다음 생략할 수 있는 됐은 뭐 이라든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음 데이에 대한 얘기 그쵸 I have blind people and I make sure blind people go in the right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right way는 일단 뭐 righ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right에 대한 얘기 올바른 맞는 이란 뜻이고요 이외에도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 아니죠 됐습니까 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는 go to the right 해야 되겠죠 go to the right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이란 뜻으로 같은 표현으로는 you are right 네가 옳다 라고 할 때 쓰이고요 이외에도 바로란 뜻도 있고 뜻이 많기 때문에 권리 명사로서 이제 중3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얘가 권리란 뜻도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란 표현 통치로 in the right way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ake sure that they go in the right way 대신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It's important that they go in the right way 오케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and it's important that they go in the right way 음 조금 어색 뭐 어 그니까 니가 뭐 땜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명령문으로서 꼭 뭐뭐 해라 라는 표현일 때 make sure you finish it 일단 it is important that you finish it it is important for you to finish it 뭐 이런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거를 집어넣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면 and으로 해서 지금 help에다 걸리고 여기에 i가 생겨됐기 때문에 i help blind people and i make sure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좋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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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i am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sure to go in the right way be sure to do 로 바꿨을 수 있겠죠 i am sure for them to go in the right way be sure to do 여기에 for them을 보고 to 부동사의 의미상의 증거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는 i 는 누구 겠다 valunteer valunteer다 헤헤 아뇨아뇨 hearing your results 그쵸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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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독이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hearing hearing your dog hearing your dog hearing your dog 못 듣는 사람들인데 deaf people 자 blind 나왔으니까 뭐 핸디캡에 대한 몇가지 단어는 눈이 안보이면 blind 듣거나 말하지 못하면 deaf 라고 하죠 deaf the deaf 를 도와주는건 hearing hearing 이구요 the blind 를 도와주는건 가이드독이죠 안내견이죠 됐습니까 여기 가이드독이라는거요 여기 i 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visit many hospitals and cheer up sick people 에서는 특별하게 여기 i 가 생략됐다 i 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요거 요거 둘다 이렇게 된다는거 i visit and i cheer up cheer up에 대한 얘긴 그러니까 얘는 어순을 어떻게 된다 cheer sick children up 됐습니까 sick children up 또는 cheer up sick children 근데 sick children 을 뭐로 바꿨을때는 ok 목적언데 they겠냐 them으로 바꿨을땐 반드시 cheer them up 밖에 안된다는거 이어동사에서 알아둬야한 볼이구요 그 다음에 뭐 수색하고 찾아내다 certain fine 있습니까 그 다음에 miss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이거 아니죠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죠 왜냐하면 people을 꾸며주는 뭐라야됩니까 형용사라야되는거잖아요 뭐뭐하는 것 people입니까 뭐뭐하는 것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실종된 사람들 그렇습니까 missing people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게 현재 분사란 얘기하고 똑같죠 현재 분사가 하자씨가 ing 붙여서 어떤씨가 된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miss의 뜻은 숨기다 없애다야 아니면 사라지다야 사라지다 사라지다에 ing 붙이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missed가 아닌거에요 그러니까 ing형이 와야되는거죠 people이 miss를 하는겁니까 people이 miss를 당하는겁니까 people이 얘의 주어가 되는겁니까 people이 얘의 목적어가 되는겁니까 왜 죽은거 ing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destroyed가 있죠 그러면 빌딩이 destroy를 하는거야 destroy를 당하는거야 그럼 빌딩이 destroy에 주어야 목적어야 그렇죠 목적어가 될수요 destroyed building 이런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ing가 아닌거다 이디형 똑같은 형용사인데 얘도 얘를 꾸려주고 하는짓은 똑같애 어떤사람들 사라진사람들 어떤건물 파괴된건물 근데 얘는 얘가 이걸 하는관계니까 그래서 ing인 현재 분사고 여기에는 얘가 얘를 당하는 목적어 관계니까 얘는 무슨 분사를 써야된다 과거 분사를 써야된거 디스트로잉 빌딩스는 공상과학에서나 나올만한 얘기죠 건물이 막 부수고 다니는거죠 그렇습니까 파괴된 건물에야되겠고 사라진 사람들 이게 고등학교 때 시험부지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업법성 판단 문제에서 1위영 써야될 자리에다가 ing 써놓고 마니아 틀렸냐고 물어본다든지 거꾸로 또 물어본다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방접종을 놓고 있는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missing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죠 losing lost 자 이걸로 붙어왔는데 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리다죠 얘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people이 lose의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lost라는 pp역이 와줘야된단 말이에요 I lost him 이렇게 쓰이잖아 난 그를 잃어버렸어 Where is he? I lost my boy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people이 lose의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pp역으로 와야된다는거 lost people missing people 됐습니까 그러니까 losing은 여기 안돼요 losing people 하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션말이야 그렇습니까 사라진 사람들을 하려면 lost people missing people 해야된다는거 뭐뭐 해서 꺼내니까 뭐뭐 해서 수색하니까 from 전지사 from 쓸거구요 그 다음에 destroyed인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building in destroy 목적어 자리에 올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파괴하는 건물이야 파괴 당한 건물이야 됐습니까 얘는 뭐 수동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또 완료적이라고 ED형은 pp라고 하는데 과거 본사라고 하는데 얘는 수동일때도 있고 완료일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동이라기보다는 완료적인 느낌이죠 파괴가 다 끝난 건물 좀 이상하지만 파괴되어 버린 건물 이런식으로 그래서 ED형은 수동일때도 있고 또는 완료적일때도 있다라는거 어쨌든 수동적 형용사 또는 완료적 형용사란 말이에요 ED형은 그러니까 fallen leaves하고 falling leaves 둘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falling leaves는 뭔 뜻이야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falling leaves 얘가 딱 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지게 끝났죠 완료됐죠 fall이라는 행동이 끝났죠 그러니까 그애들을 보고는 뭐라그런다 fallen leaves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좋은 친구다 할때는 뭐 누구에게 친구다 할때는 전시사 to 아까 from 그러니까 또 아까전에 다른 전시사 뭐 in the right way 전시사 몇개들 보였어요 이제 friend to people 사람들에게 친구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I am friendly 해도 되겠죠 I am friendly to people 됐습니까 I am a good friend to people 됐습니까 I am a good friend to people 그 다음에 후는 뭐한 놈이고 그쵸 그러니까 후가 의문사냐 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문사냐 관계사냐 관계사냐 관계사고 시작했으면 뭐 얘는 지금 중딩 버전이니까 쉽습니다 끝나는게 어디인지 찾기가 근데 고등 버전으로 올라가면 끝나는게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외로운 사람들이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후는 생략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격행위 때문에 그 다음에 바꿨을 수 있는건 됐 관계되면서 됐 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인 이유는 누가 대답해줘요 people과 m이 상조 현재 시제고 선행사가 복수니까 they are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들 둘이 합쳐서 하고 싶은 말 ok 뭐 플러스 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이덩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 버릴 수 있다 근데 people 런니는 어색하니까 런니를 어디 들어가는게 좋겠고 to lonely people 이렇게 i'm a good friend to lonely people 이래도 되는거에요 근데 lonely people을 두 단어로 바꾸면 the lonely 그렇죠 얘는 the lonely 더 플러스 형용사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i'm a good friend to the lon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nely lonely 명사형은 loneliness가 있죠 lonelyness 외로운 loneliness 외로운 lonely 됐습니까 혼자서는 뭐에요 혼자서 alone alone은 두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데 i by oneself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고 있네요 no friend to people who are lonely 오케이 얘는 이제 반려견이겠죠 애완동물이겠죠 어쨌든 반려견이든 뭐 반려묘든 뭐 근데 뭐 묘는 별로 friend 느낌이 안들구요 견은 껌딱지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아 참 3번은 뭐겠어요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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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로입니까 이번이 삐에로 아 이번이 삐에로 같다 이번은 삐에로고 3번은 경찰 경찰이다 경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에서는 다들 동물들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이드독이고 얘는 삐에로 라기 보다는 뭔가 뭐 그런 뭐 동물이 또 있겠죠 주로 개겠죠 고양이가 이런걸 할 일은 없구요 그렇습니까 I'm visiting many hospital and cheer up six children 고양이는 그냥 여기 병원이야 난 어디가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만 찾죠 장소를 위주로 찾죠 걔들은 사람을 위주로 찾는게 아니고 뭐 어쨌든 뭐 그 뭔가를 comfort dog이겠죠 comfort dog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수색견이겠죠 search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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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이겠죠 search dog이겠죠 수색견 됐습니까 그럼 4번은 반려견이겠죠 반려견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아니 아니 4번말 4번 정신 차리시구요 I'm a good friend to people who are lonely 그 다음 5번 I'm fly and carry messages 이것저것으로 통째로 외워주자 말이요 이것저것으로 from play to play 그럼 얘는 뭘까 부엉 부엉 부엉이다 하하하하 이렇게 전서구라고 하죠 전문적인 말 전서구 이 구 자가 비둘기 구 자죠 맞습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네요 그럼 보니까 자 근데 마법사들이 밤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부엉이나 아울빼미로 교체 시켜 놓은 것도 원래는 비둘기가 할 얘기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닭같이 생긴 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정리하는 1. I help blind people and make sure they go in the right way. 2. I visit many hospitals and cheer up sick children. 3. I search and find missing people from destroyed buildings. 4. I'm a good friend to people who are lonely. 5. I fly and carry messages. 5. I fly and carry messages. 5. From place to place. 6. From place to place. OK. 그 다음 계속해서 get ready part. 대화가 짧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맨과 워, 맨이 혼자 얘기하는 거네. 이거 안내방송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맨이 뭐래요? 아 잠깐만 여기 붙어야지. OK. 그래서 5. 주문하는 거네 5.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5. You're taking off soon. 10. You're taking off soon. 6.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10.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10. So, I'm going to go 1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0. We're taking off soon. 10. We're taking off soon. OK. 그렇고요. 그 다음 계속 두 번째 이번에는 대화 OK. 그랬더니 OK. 그래서 대화 It is important to wear a seatbelt. 그랬더니 OK, mom. OK, mom. 먼저 대화. Can I give you a hand? 그랬더니 Yes, thanks. 계속 대화. Can I give you a hand? Yes, thank you. OK. 그래서 빈 건 채우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뭐래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 are taking up soon.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OK. 그럼 It is important to wear a seatbelt. OK, mom. Can I give you a hand? Yes, thank you. OK.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래요? May I have? 이거 뭐 하는 표현이죠? OK. 그러니까 뭐 May I have? 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May I have your attention? 이 표현 자체도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살펴봤었습니다. 상대방의 주목을 끌기 라면서 했었죠. 그 다음에 We are taking up soon. 일단 이게 시재가 뭐다라는 거죠? 이게 시재가 뭐지만 이게 ING에 대한 얘기는 할 거고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지만 둘 중 뭐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재가 무슨 시재이지만 이 시재를 가지고 뭐도 어떤 시재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ure you don't leave 이 표현 바꿨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꼭 뭐 확인하기 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알려줍이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서는 important to wear a seatbelt에서 e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to wear a seatbelt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 뭔가요? 이게 내용이 뭐 뭐하는 내용이 이 말을 하는 취지가 뭐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에서는 Can I give your hand에서는 Can I give 뭐 Can I 뭐 이런 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you a hand 이거 통째로 Give a hand Give a hand 이런 식으로 순거로써 했고요. 그 다음에 hand에 대한 얘기 뭐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May I have your attention 뭐 이런 표현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의를 끌 때 쓰는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Pay attention to what I'm saying Please 그쵸 Pay attention to what I'm saying Please 이런 거 있겠죠. Pay attention to what I'm saying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What에 대한 얘기 할 게 있죠. 그쵸 Pay attention to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Focus on what I'm saying 하고 같고요. 됐습니까? What에 대한 얘기? 그쵸 What은 총 두 가지를 배웠죠. 의문사냐 관계사냐 관계사냐 관계사 그래서 뭐를 바꿔 쓸 수 있다? 그쵸 그쵸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I'm saying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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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허락해 줄 건지 아닐지를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럼 뭐 다른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일에 쓸 수 있는 거 Could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또 은 안된다 했죠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Could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음표가 아니라면 Let me have your attention 맞습니까? let me 해도 강설방한테 허락받을때 쓰는거죠.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는 let me 동사 원형, let이 사육동사니까 let의 목적으로 me가 오고, me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되죠. let me to도 안되고, let me have your attention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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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ask you to pay attention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요. 그 다음에 그 정도, may가 여기서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허락이니까 그때는 can이나 could, may I, can I, could I 뭐 이런 것들, 옛날에 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we are taking up, 일단 take off의 뜻은 이륙하다죠. 근데 또 무슨 뜻도 있어요? that's right. 그렇죠. 그럼 입다는 뭐였더라? that's righ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that's right. 그렇죠. 원래는 이륙하는 중이다죠.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무슨 시제이지만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를 가지고 어떤 시제까지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어떤 경우에 이거 같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것이 뭐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까운 미래 또는 계획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well-planned future. 잘 계획된 미래라고 했어요. 잘 계획된 미래는 이와 같이 뭐 뭐 하는 중이다가 누구만 할 계획이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곧 이륙할 계획입니다. 이륙할 겁니다.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까지 표현할 수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굳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취지는 당부하기죠. 그렇습니까? 일단 뭐 바꿨을, 거기에 뭐 대신 생략 듣다는 거 아까도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make sure that you don't leave your seat.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that you don't leave your seat. 또는 it, 자 그러면 이거를 it is important that you don't leave your se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또 얘를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을 변화시켜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더라? It is important not to leave. 자, 다 좋은데 계속 뭔가를 끌어먹고 있어. 그렇지. 다 좋아. It is important not to leave. 그렇죠. to do and not not to leave. 근데 여기다가 뭘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For you. 그렇죠. It is important for you not to leave your seat. 됐습니까? 또. It is important that you don't leave your seat. It is important for you not to leave your seat. 또. I want you to not to, I want you to, I want you to, I want you to, I want you to not to leave your seat.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I ask you not to leave your seat. 또, be sure, be sure, be sure, be sure to do. be sure to do, be sure to do. 나설러야 되니까, be sure not to do 해야 되겠죠. be sure not to leave your seat. 됐습니까?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you don't leave your seat. 됐습니까? be sure not to leave your seat. 당부하는 표현들. 또는 뭐, remember. remember not to leave your seat. don't forget not to leave your seat. 됐습니까? 당부하기 표현. 뭐 뭐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뭐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비 확 반대하세요. not to leave 하는 것을. make sure that you don't leave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for you가 not to leave your seat 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당부하기. 중요성을, 중요한 사항을 알려줄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s에 대한 얘기.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죠. 됐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you to wear a seat belt. 됐습니까? 그 다음 안전벨트 착용하다. wear a seat belt. 됐습니까? 그렇죠. 넌 비유적인 게 뭔지 아는구나, 지민이. 비유적인 게 뭘 뜻하는지 아는구나. 지민이는 똑똑한 건 알겠는데 공부를 안 하고 쓰기 연습을 안 하는 게 나중에 저기 뭐야, 서수형이라든지 수행평가할 때 네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걱정되었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시킬까? 아니면 네가 알아서 연습 좀 할래?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있잖아. 지금 한 몇 십 년을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놈은 내가 한 음... 한 네다섯 놈 밖에 못 봤어. 어? 됐습니까? 오케이. 주로 여학생들이 잘 알아서 하더라고. 남학생들은 잘 알아서 못해. 이상하게. 억지로 시켜야 되나봐.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그 자기가 알아서 잘 하던 친구들은 지금 시애틀에도 가 있고 응? 알겠습니까? 응? 알아서 좀 해? 응? 알아서 좀 해? 응? 이거 가져가. 더 내는 것도 마저 하고 응? 열심히 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t is important to wear a spell 바꿔 쓸 수 있는 건 응? be sure to wear a seat belt 오케이. 뭐라고? be sure to wear a seat belt 그렇죠. be sure to wear a seat belt 안녕? 또? remember to wear a seat belt 그렇죠. 또? It is 그건 여기 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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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렇죠. make sure to do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Make sure to do Make sure to do make sure that you wear a seat belt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하다가 wear a seat belt 송체를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안전은 safe 벨트는 벨트니까 safe belt safety belt 뭐 이러면 안되죠 seat belt 야 좌석 벨트라 그럽니다. 우리는 안전벨트라고 하구요. sit, 좌석이란 자리란 뜻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Can I give you a hand?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표현 전체적으로?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Could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괜찮습니까? 해도 될까요? 또는 아침표다? Let me give you a hand.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다. Give your hand. 통째로 알아주시구요. Where are seat belt 처럼. 그 다음에 hand에 대해서 다양한 뜻. 뭐 니가 배운 순서대로 해볼까? 손, 도움, 도움. 하나 남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출하다를 일땐 수거로 쓰이죠. Hand i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것들 자펴보았구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 Can I have you attention,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re taking off soon. We're taking off soon.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Make sure you don't leave your seat. Please, 너도 뭐 상관없구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wear a seat belt. To wear a seat belt. Okay, mom. Okay, mom.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May I help you? Yeah, thank you. Yes, thank you.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듣기 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May I give you a attention, please? Okay, 정신 차리시구요. May I give you a hand? 예. 네. 예. We will? He... So, first of all, can I take attention please? So, first of all, is I take attention, pleas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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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don't want to close the museum? It's a place to close the museum. So, essentially? Can I... I...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Yeah. This museum will close... 반대방송이죠? 뭐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정신 차리시고요. 보통 같으면 이거 한 문장 처리했을 건데요. 너무 길어 주어가 길어서 불리했습니다. 또 트레인 포 런던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도 전시사 때문에 전시사 못 쓴다. 계속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콘서트가 곧 시작할 거니까 주의할 사항을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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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겉동안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워보도록 아, 참.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하고요. 음? 네, 그래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Please make sure you don't take any pictures during the concert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볼 것들 아까 했던 얘기는 May I have your attention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꾸 give라고 하는데 내가 가져야죠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관심을 주우면 안 되잖아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그 다음에 this mission will close will close 대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10분 후에 in 10minutes after 10minutes 해도 되는데요 좀 길죠 in 10minutes로도 10분 후에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make sure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왜 some이 아니고 any냐 그 다음 뭔가를 두고 가자 라는 표현의 덩어리 그니까 leave a behind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make sure you don't leave anything behi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표현들 뭐 이런 것들 봤고요 뭐 may I have your attention The train for London 전지사 어디 어디 행 할 때 못 쓴다는 거 train for 서울 train for London train for 구미 그 다음에 is coming 시제에 대한 얘기 please make sure you don't step across the yellow line 그 다음에 step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across하고 cross를 비교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서로 비교하겠고요 그 다음에 step across 뭐 이런 거 step across 하면 머리에 어떤 행동이 그림처럼 이미지로 떠올라야 되겠죠 step across make sure 뭐 이거 많이 했던 거 근데 not이 있네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e concert will be starting 이런 시제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라는 얘기 뭐 여기 보니까 뭔데 여기 보니까 뭐구나 이런 식으로 시제에 대한 얘기 please make sure you don't take 뭐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하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can I have may I have 또 could I have your attention 통째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명령문으로 해도 되겠죠 pay attention to me w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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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여기 you you 로 바뀌어도 부탁할 수 있죠 will you pay attention to me may I have will you pay may I have will you pay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또 뭐가 있었더라 뭐 내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마침표라면 have your attention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다양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막이 되니까 ok will close 다칠거다 클로즈가 자동사인거 같애 타동사인거 같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가요 사원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뮤지엄이 클로즈를 하는거 같애 클로즈를 당하는거 같애 오케이 봤더니 클로즈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클로즈같은 애는 누구같은 애다 hurt같은 애다 change같은 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자타다베르니들 그럼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나요 타동사로 쓰였나요 타동사 타동사가 뭔데 같이 다 그걸 자동사라고 하는거죠 타동사는 타동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사망할 때가 쓴다 자동사 타동사적으로 알아야죠 타동사는 뭘 가지는 애들 목적어를 가지는 애들 사명식 이상형식 부터 만드는 애들 못 타동사 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식 사형식은 사명식은 완전 타동사 사형식은 타동사라고 안하고 수여동사 5형식은 목적어 뒤에 목적어 보호까지 와야되기 때문에 불완전 타동사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는 애들 보고 타동사랍니다 여기 클로즈는 닫다로 쓰였어 닫힌다로 쓰였어 오케이 무엇무엇을 닫힌다야 무엇무엇을 닫다야 닫다일 때 타동사라고 하는 말 닫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we will close this museum in ten minutes 그러니까 자 hurt change close 같다는 얘기는 hurt가 아프다도 되고 다치게 하다도 되죠 change가 변하다도 되고 무엇무엇을 변화시키다도 되죠 hurt도 닫다도 되고 무엇무엇을 닫다도 되고요 자동사로서 닫힌다란 자동사로 된단 말이죠 지금은 clos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쵸 언제 10분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 온 거야 이거 웬웨어 하우와이에 부산 거야 그러니까 자동사로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다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학교에 이제 고달골로 하면 타동사야 뭐 이런 얘기야 항상이야 자세하게 나처럼 목적어가 어쩌고저쩌 이런 얘기 안하고 그냥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오케이 자동사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자동사라는 거 다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make sure 뭐 같은 표현도 쭉 한번 쭉 해볼까 같은 표현들 it is is lo is it it don't leave okay 그러면 좀 더 it is important 자, for you를 했는데 되죽으면 안되죠 그쵸? 무언가 놓고 가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is important for you not to leave anything behind 또 remember not to leave anything behind don't forget not to leave anything behind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e be short not to leave anything behind 그 다음에 any가 사용될 이유 낫이 있죠? 정상이죠? 낫이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될 any는 무슨 뜻이라겠더라 girls can do anything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girls can do everything 어떤 라도라 했습니다 그럴땐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두고 가지 마세요 ok 그 다음에 leave a behind 두고가다 a를 두고가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to dream from London 그래서 런던 앤 기차 전치상 ok 무슨 시젠데 ok 그래서 그렇죠 well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물론 지금이지만 곧 이란 뜻인거죠 내용상 순으로 바꿨을 수 있는거죠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방송 해봐도 들리겠습니까 시끄러울텐데 들어오기 직전에 하는 방송입니다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진행형으로 그 다음에 make sure not don't step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뭐 it is important that you don't step 뭐 많이 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거구요 step step에 대한 얘기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밝다 또 무슨 뜻도 있나요 step by step이 뭐에요 스텝 바이 스텝 와 그 옛날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 step by step ooh baby don't get through your gun step 그래서 뭐 발걸음 그렇습니까 그럼 스텝 바이 스텝은 뭐겠어 한걸음씩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차 단계 계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부 뭐와 관계있는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거죠 그렇습니까 발다 단계 발걸음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로스는 뭐에요 크로스 음 동사로 주로 쓰이죠 물론 십자가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어 크로스는 뭐에요 그러면 품사가 뭐에요 명사 어 크로스의 명사면 이거 it 인가요 스텝 이더 이루어 이루어 이렇게 뭐에 대한 대답 됐어 아 이게 왓지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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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엎 아 아 아 아 말이죠 뭐 그렇듯 이모가 어떤 일부에 대한 자비야 아 외열에 대한 대답이나 하우에 대한 대답이고 그분 얘가 지금 어크로스 가 붙었는데 뒤에 명사가 있고 이게 왠데와 하우와 예약이 서비스 뭐 크로스를 품성어 보겠소 전치사 주 5 으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인데 뭐에 앞에 온단 말이야 명사 앞에 넌 논단 얘기입니다 명사 앞에 놓아서 이게 덩어리를 만들고 어크로스 더 옐로 라인의 덩어리를 만들고 이게 왜 나 하우에 대한 대답을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거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구요 왓을 왓스에 대한 대답이 아닌걸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전치사가 huh 아 dicke 어디고 밟지 말다구요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스탭이 타동사일 것 같은데 여기서 모로 escrever та 상상으로 쓰였단 레즈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물론 돈 스탭도енный 2 9 miss 요 뭐 무슨 등사가 뭐 문제는 무조건 자동 살아 써야 되 Spend 무조건 타검아 나야 돼 이런건 없어 가끔 그런 애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 리치 같은 경우에 리치 구미야 리치 인 구미야 알겠습니까? 타동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정신 안 차리고 있죠 Will you pay attention to me 네가 pay 해줄래 내가 have 할 수 있을까 May I have your attention Will you pay attention to me 알겠습니까? 오케이 맨날 됐다 그러면 끄덕끄덕 하면서 물어볼 때마다 공통소리 하고 있죠 The concert will be starting 컨설트로가 start를 해 start를 당해 그럼 start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또 되고 타동사 되겠죠 start the engine 시동 거시오고 그때 start는 타동사죠 the engine이 왔을 때야 내 남을 왔으니까 여기선 자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concert가 start를 하는 관계니까 started가 오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고등학교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with me started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돼요 왜냐하면 start는 자동사, 자동사 다 되니까 우리가 시작할 거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근데 스타팅도 되고 내 용사 그러니까 start도 여기다 같이 써놓으면 되겠네 자타 다 되는데 선생님 이걸 왜 와야 돼요? start the engine start the engine 이런 표현이 되네 start는 타동사가 되네? 그쵸 그쵸 the concert will start will be starting 이런 게 되네? 어? 그럼 얘는 자동사도 되네? 이런 식으로 익히는 거지 얘는 자동사도 다 되는 애야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란 말이야 don't hurt me 할 땐 자동 살까? 자동 살까? 자동 살까? 자동 살까? 그쵸 me가 목적으로 왔잖아요 근데 my arm hurt 하면 그때는 내 팔이 아프다고 자동 사는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will be starting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 무슨 시절하고 정신명이 지금 붙여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했더라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시절 미래 완료 시절 미래 진행형 시절 그렇죠 이거 뭐 미래 진행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미래 완료 시절 이게 미래 완료입니까? 수동태의 미래 시제로 하는거죠 이건 b 플러스 역동이잖아 이거 야 난 수동태야 난 미래야 미래 수동태 어 나는 미래인데 어? 이게 맞네 미래 완료 시절 어? 난 미래인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미래 진행형 시절 이렇게 생겼네 미래 진행형 시절 sum 쓰면 안되는거 during 암만 길어봤자 네 during 어떤것 그 다음에 3일동안 for three days 뭐 그러면 얘를 보고 품사가 뭐라고 해.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죠. 주어가 얼어죽는 동안. 재미없네요. 이렇게 다 봤고요. 여기는 뭐다? 박물관이 10분 후에 다닐 거고, 그 다음에 두고 가시는 분도 없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런던엔 기차가 들어오는데 노란선 밟지 말고 뒤로 물러서 있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가 곧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사진 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뭐 박물관 문 닫으면 뭐 그럴 때 얼른 초코를 놔두고 오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leave 초코 비하인드. 한 번 큰일 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may I have your attention? this museum will close will, is, will close this museum will close will close in 10 minutes 스노즈가 자동사라는 얘기했고요. make sure you don't leave anything okay, 그러면 큰일 납니다. make sure you don't leave anything behind make sure you don't leave anything behind make sure them, that이니까, that은 절이 와야되고, 절이면 누가 뭐 갔나가 와야된다고요. make sure you don't leave, be sure not to leave may I have your, may I have your attention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will you, will you pay, will you give, will you give, will you give attention to me? will you give attention to me? will you pay attention to me? may I have your attention? the train for London, the train for London, is coming now. is coming now. it is coming now. make, please make sure you don't stop. please make sure you don't step across the yellow line across the yellow line will you give, uh, will you give me attentio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give me attention 보다는 pay attention to me will you pay attention to me? 가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give attention, give me, give me attention은 좀 이상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말은 뭔 소린지는 알아듣겠지만 단순한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더 the concert will be start 오케이, 한번 큰일 나죠 soon the concert will be starting soon will be 뒤에 do가 어떻게 옵니까? will be doing please make sure you don't take any pictures during the concert okay, 그 다음에 듣고 말하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속도가 느리죠, 그쵸? 왜 느리겠어요? 내가 느리게 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느리게 한다고? 내가 느리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isten and amps 오케이, 그래서 watch out watch out here comes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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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will be more careful okay, I'll be more careful it is important to watch out for cars to watch out for cars while skating okay, okay yeah, here comes a car here comes a car here comes a car so the car here comes a car here comes a car here comes a car I will see that thanks be sure you don't take fast again on the corner on the corner on the corner 그랬더니 I'll be more careful I'll be more careful careful 그랬더니 it is important to watch out 그쵸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쵸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구요. 그 다음에 here comes a car 에 들어있는 문법 에 대한 얘기할 거구요. 그 다음에 oh, I didn't see that 이.... that에 대한 얘기와... that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that 뒤에 생각된게 뭐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that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 때의 death과 death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냐고 얘기할 때의 death은 death에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death이든 저 death이든 다 death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구요. Make sure you don't skate fast on the corner에 바꿨을 수 있는 거 많이 했었구요. B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be가 있어야 되냐고 싶을까?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또 바꿨을 수 있는 거. 이거랑 통하네요.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나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나 같은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얘기 to watch out, just stop for 좀 알아두시고 watch out for. 그냥 watch out만 하면, 그럼 watch out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좀 얘기해 주시구요. 그렇습니까? 와인스케이딩, while. 이렇게 얘기하겠죠. while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ing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watch out, 뭔 뜻이고 조심하다란 뜻이고 명령분이니까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라. Be careful, watch out, 다 조심해라 좀. watch in 동사니까 비가 필요 없고, careful은 형성사니까 비 붙이지만 이거 만들었죠. 조심해라. Be careful, here comes a car, watch out. 그렇습니까? 밖을 봐라가 아니라는 것도, 밖을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구요. 그 다음에 here comes a car, 아까 얘기했던 뭐? 또치죠, 또치. 둘리 친구, 죄송합니다. 그럼, 도치에 대해서 뭐 안되게 되겠어요? a car comes here. 그렇죠. 정상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a car comes here다. 또 뭐 더 아는 거 없나요? 음, 별명서일 때는, 예를 들어, 어? 이시면. 예, 안방기라고 봤자, eat 했을때 어떻게 된다? here comes. 그렇죠. here, it come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또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얼어 죽는다를 먼저 쓰죠. 주어가 동사한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또 타동 살거고, 얘는 뭐 지금 자동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뭐 이런, 이게 정상적인 평소문이라 하죠. 근데 when, where, how, why가 먼저 와서 강조하고 싶을 때. 사실은, 뭐 식당 갔을 때, 뭐 주문하고 음식 나올 때 뭐라 그래요? here, here, you are 하죠. 그것도 알고 봤더니, 도친거야. here, here, are you야. here, you are야. here, are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ere, are you. here, here, are you. here, here, are you 합니까? here, you, are 합니까? okay, you는 대명사야. 대명사야. 그러니까 here, you, are 하죠. here, it, is. here, they, are. 여러 개 주문했으면 here, they, are. 한 개 주문했는데 나왔으면 here, it, is. here, they, are. here, here, it, is. 부분하기 귀찮아. here, you are. 도치였다고, 도치. 됐습니까? yes. 오케이,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게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 부사구의 도치. 라면서 배웠었어요. 나무 밑에서 a man이 자고 있는 중이다. 아. under the tree. under the tree. sleeping. a man. 이라고. under the tree. sleeping. a man. is. a man. 됐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자고 있다고 인식을 한다고. 끊어있기가 안 되네요. under the tree. is. sleeping. a man.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어떤 남자가? 근데 a man. 안 방금 잃어봤자? he. 그러면 he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under the tree. he is sleeping.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he. he. 뭐 그럼 도치구요. 그 다음에 10에 대한 얘기. 뭐한 뜻이야? 신시대명사죠. 그때는 첫번째 배운 뜻이죠. 네가 순서상. 근데 여기에 뭐가 신경됐어? 볼 수도 있어. i didn't see that. ok. 그거보다는 평소분이 오르게 좋을테니까. i didn't see that a car comes here. 그렇죠. 그때는 겁만 드는 뜻이 되는거죠. 어쨌든 다 대시하는 역할입니다. i didn't see that a car comes here. 그럼 i didn't see that a car is coming here. 오고 있는 중인가 오는거 못봤어. ok. 당부하기 표현 그 다음 보이구요. make sure that you don't skate. 스케이트 무슨 품사로 쓰였어? 동사로 쓰였어? 스케이트 타다. ok. 그 다음에 패스트 무슨 품사로 쓰였어? 어찌 타지마라. 빠르게 타지마라. 그 다음에 모퉁이에서 모더코너. 됐습니까? 런던행기차. 그 다음에 바른방향으로. 됐습니까? 여기저기. from here to here. from place to place. 됐습니까? 뭐 here and there. 아 잘 얘기했어. from place to place. 아 잘 얘기했어. 뭐로 바꿨을 수 있는. 내가 아까 한번 해야되는데 깜빡했는데. here and there. 됐습니까? from place to place. here and there. from place to place.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로. from here and there. 할 필요 없구요. here and there.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 careful이 한국사니까. 그래서 조심하다. be careful. 그렇다면 be careful하고 뭐하고 똑같으니까. 같은 표현은. i will. i will. i will watch out more. i will watch out more. i will watch out more. 그래서 그때 more는. 많이 조심하겠다 해서. 더 많이도 more. 많은도 멋이지만. 많이도 멋지고. 멋이의 미국급이 more니까. i will watch out much. 나 많이 조심할게. 나 더 조심할게. i will watch ou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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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지금. 얘를 꾸미려고 왔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니까. 어찌시겠죠. 어찌 어떤. 더 많이 조심하는. 그렇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고. it is important to be careful for cars. 그럼 watch out이 조심하는데. 자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당연히 자동사죠. 왜냐하면. 명사를 가지고 싶었는데. 뭐가 도와주고 있어. 왈치아웃이. 자동차를 조심하다. 이런 얘기 하죠. 자동차를 조심하는게 중요해. 무엇을. 무엇을. 자동차를. 그러니까. 얘.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면 얘가 무슨어인데. 목적어인데. 동사가 바로 가졌어. 못 가졌어. 바로 못 가지고. 누가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그렇습니까. 도착하다. 위치가 있죠. 근데 도착하다. 똑같은게 뭐가 있어. arrive가 있죠. 그럼 구미에 도착하다. 위치 구미인데. arrive. arrive in이 좋겠죠. arrive in 구미.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라고.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where 가 와야 돼. 얘는 왓이와 있는다. 이게 타고. 이게 자라고. 그러니까. 무엇무엇. 그냥 조심하다. 왓이와 우스인데. 누구는 무엇을 조심하다. 하고 싶은거. watch out for. watch out for. 그렇습니다. watch out for.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하고 스케이팅 타이에. while you are skating. 그렇죠. while you are skating.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둘 중 뭐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다. 분사 부분인데. 무슨 버전이다. 친절 버전이다. 와일 없애고 쉼표하고. really important to watch out for cars. 심표 스케이팅. 해도 분사 보면 되는거죠. 친절 버전.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 굳이. 이거를 뭐라고 보는 사람도 있냐면. 얘가. 전치사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그때는 뭐가 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동영사가 된다고 얘기하겠죠. 실제로 while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네가 배운 순서에서는. 지금 while이 접속사로 배웠지. 뭐 왜 그러냐면. 네가 잠자는 동안 할 때만 못 썼어. while you sleep 했잖아. 그렇죠. 얘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접속사로 본다면. 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뭐. 현재 분사로 보던. 동영사로 보던. 형태는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고.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 음. 오케이. 그래서. Watch out. Here comes a car. Watch out. Here comes a car. Okay. A car comes here. Here comes a car. Here it comes. Oh. I didn't see that. Oh. I didn't see that. Thank you. Make sure. Make sure you don't skate fast. On the corner. Yes. I'll be more careful. Okay. I'll be more careful. It is important. To watch out for cars. To watch out for cars. While skating. Okay. 그 다음. 익숙한 버전으로 다 바꾸면. The taxi comes here. The taxi comes here. The taxi comes here. The taxi가 온다. Where? 여기에. 그 다음 두번째. The bird came out. 그렇죠. 그래서. 뭐. 밖으로 나왔단 얘기겠죠. 그새가 밖으로 나왔다. The bird came at the. Where? Out으로. 뭐. Out of the cage. 할 수도 있겠어요. Out of the cage. Came the bird. 그러면 뭐. 우리 밖으로. 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친절. 옛날 버전으로 바꾸면. The rain comes out. 그렇죠. 근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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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t comes. Out came the bird. Out it came. Down comes the rain. Down comes the rain. 네? Down comes the rain. Down it comes. 점심 차리시고요. 계속해서 listen and act. 좀 긴 대화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Hi Lucy. Hello Lucy. Your books look so heavy. Your books look so heavy. Your books look heavy.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OK. 그래서 한 놈이 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말을 듣는 얘가 Lucy고요. 얘 이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얘가 뭐라 그랬나? Hello Lucy. Hello Lucy. Your books look heavy. Your books look heavy.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Yes. Yes. Thank you for your favor. Thank you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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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 OK, 그래서 이 문장 OK, 특정한 거 아니니까 OK, 그래서 이 문장 I borrowed some books on sign language My friend Jenny is deaf How can Jenny understand you? How can she understand you? She reads my mouth She reads my mouth So, it is important To speak clearly For the deaf To deaf people To the deaf OK, 그래서 이 문장 She reads my mouth So, it is important To speak clearly To deaf people To deaf people OK, oh, I see I see Anything else to remember? Anything else to remember? To speak clearly Make sure You don't turn your head Make sure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Make sure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토크 대표적으로 뭘 좋아하지? 토크는 대표적인 자동차인가? 자동차. 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 Make sure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when you talk to them. 그랬더니 토크. 도치대 문자 이게 좀 뻔하게. Oh, here comes Jenny. I will introduce her to you. I will introduce her to you. Let me introduce her to you. I'll introduce her to you. 오케이. 빈간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Lucy, your boots look happy. Can I give you a hand? Yeah, thank you for that paper. What kind of boots did you borrow? I borrowed some boots on sign language. Signed in language. Language. Boyfriend Jenny is deaf. How can Jenny understand you? She reads my mouth, so it's important to speak clearly to them. I will introduce her to you. I see anything else to remember? Make sure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when you talk to them. Oh, here comes Jenny. I will introduce her to you. I will introduce her to you. I will introduce her to you. OK. 그래서 자세하게 해볼까요? OK. 헬로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Your books look heavy. 뭐 여기야 돼? 잘 말이죠. OK. 얘를 뭐로 바꿨어도 되고 이게 매정식이다라는 얘기예요. Can I give you a ha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게 you로 바꿨을 때 뭐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hand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요. Yes. Thank you for. 전치사.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What kind of books? 끊어있기. What kind of books? Did you borrow? 과거시죠. 이 문문. I borrowed some books on. 전치사 on. 뭐에 대한 책. Books on sign language. Books on whales. Books on memos. Books on down. My friend Jenny Depp. OK. 아까는 blind 가 나오고 이번엔 deaf 가 나오죠. How can she understand you? She reads my mouth. 그 다음에. So. It's important to speak clearly. To 니어가 아니면 clearly.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it to. 1, 2, 3, 4 중에 뭐냐. 맞습니까? 1, 2, 3, 4, 4, 4, 4. Let's see. I know. 하고 다르죠. Anything else to remember. Anything else to remember. Any라 사용된.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뭐 기억해야 될 그 밖의 것이 있니니까. 여기 뭐가 생겼다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투부 정사에 무슨 종법인지. Anything else to remember. Make sure that you don't turn your face away. Turn away. 가 뭐해줘. Turn away. 에 대한 얘기. Wh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1, 2, 3, 4 중에 뭐냐. 알았겠죠? 투니까.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Oh. Here comes Jenny. Here comes Jenny. 속에 숨어있는 문법. 그 다음에 Jenny 안 만길어 봤자. 뭐다라는 거. I'm interested to you. OK. 그래서 introduce 뜻이 뭐예요? 소녀. OK. 여기에 her에 대한 얘기. you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보겠습니다. 헬로우 에디스 씨디 뭐죠? Hi. 그렇죠. Hi. 잘하네요. Hi Lucy. Hello Lucy. OK. 그래서 your books look heavy. 뭐 여기에 들어가지고. 뭐? 같은 소리야 하네. 이게 어떻게 우영수게 하네. 목적어도 있고 목적역 보호도 있고. 이거 봐요. your books look heavy. 그래서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네 책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네 책이 무겁다. 네 책이 무겁다. 됐습니까? 무슨 동사? 좋게 들린다. sounds good. 그래서 뭐 감각동사 플러스 무슨 품사 감각동사 플러스 이형식 문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는 문동사 비동사 그쵸? 그 다음에 Can I give you a hand?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new로 바꿔서 뭐 비슷한 표현은 Will you take my hand? 그쵸 Will you take my hand? 그쵸 그쵸 도움을 좀 받겠니? 이런 표현 그쵸 Can I? Can I? 또 May I give you a hand? May I give you a hand? Would I give you a hand? 안 되죠 핸드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ank you for 그래서 이거 듣고 싶어 어떤 뜻이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Y죠 For wasn't why 됐습니까? 그래서 고마워하는 고마워하는 뭐를 표현할 때 고마워하는 고마워하는 이 부분이 고마워하는 뭐야? 고마워하는 이유죠 그래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답답을 쓴다 For 그래서 나를 초대하다 Invite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e me 뭐라고? Thank you for invite me Invite to me Okay 명사가 와줘야되니까 동명사가 와줘야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얘가 명사죠 Okay 그래서 여기서 베풀려고 하는 호의는 뭐다라는 가게 됩니다 What kind of books did you borrow 그래서 뭐에 대한 책? 그래서 수화에 대한 책? Books on Sign Language 전사 on 런던행 기차 할 때 뭐다 이런 얘기 했죠 바른방향으로 할 때 전사 뭐 쓴다 10분 후에 할 때 뭐 쓴다 In 10 minutes Train for London In the right way 그 다음에 books on Sign Language 수화에 대한 책 수화가 뭐다? Sign Language 핸드랭귀지가 아니라는 거 한자로 하면 손 숫자 쓰죠 핸드랭귀지 아니고 Sign Language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eaf 눈이 안보이면 뭐였더라 Blind Blind Blind고 귀가 안들리거나 말을 못하면 Deaf죠 How can she understand you? She reads my mouth She, she에 대한 이야기 Jelly Jelly is my mouth So 가지고어진 주어 부분 Clearly 써야되는 이유 어찌한다 Speak란 동사를 부사 어찌하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To 부사 어찌하는 것이 됐죠 똑똑하게 말하는 것 To는 1,2,3,4 중에 뭐예요? 애기 애기 오케이 오케이 1,2,3,4 따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야죠 2에 1,2,3,4 따지니까 뭐일 때야 동사기에서 동사 앞에 나올 때가 2부정사일 때 따지는 거죠 됐습니까? Deaf people은 더 Deaf이고요 To the Deaf 그 다음에 I see 그 다음에 Anything else to remember 일단 뭐 Any에 대한 이야기 정상이야 정상이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To remember 1,2,3,4 중에 경로사정법이죠 꾸며주는 녀석은 누구야? Anything 그렇죠 그러면 Anything else that I should remember 바꿔 써도 되겠죠 내가 기억해야만 할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생각 때문에 뭐야 그렇죠 Is there anything else to remember?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else for me to remember? Is there anything else that I should remember? 됐습니까? 이거 어차피 형동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사로 바꿔도 같겠죠 그럼 여기에 관계사를 쓰려고 그러면 주어동사가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remember는 주어가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얘가 기억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That I should remember 이러면 되겠죠 Is there anything else? 그럼 여기에 That I should remember 하면 That 대신 뭘 쓸 수 있지? 로 바꿔 쓰려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따지죠 바꿔 쓸 수 없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생략할 수는 있죠 목적금이기 때문에 Anything else I should remember? Okay 그래서 당부하기 표현 Make sure that you turn away 뭐하다 고개를 돌리다 무엇무엇을 멀리 다른 쪽으로 회전시켜서 멀어지게 하다 away가 멀리라 뜻이니까 회전을 통해 멀리 가버리는 건 뭐야 Go away 그렇습니까 얘를 따로 구호시킬 수 없죠 얘를 구호해서 얘 혼자 가라고 할 수 없잖아 턴 시켜야죠 정리합 Face away When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웬 배웠죠? 세 가지 배웠죠? 네 네 제일 먼저는 언제고요 그 다음 배운게 네 접속사라고 하죠 세 번째 배운게 관계부사 어떤 시시작사인 여기서는 1,2,3 중에 네 니가 그들에게 말할 때 됐습니까 2는 1,2,3,4 중에 뭐예요 없어요 그 다음 대면에 대한 얘기 When you talk to that people When you talk to the dap 그 다음에 조치된 문장이고요 얘를 C로 안만 기려봤자 C C고 C로 바꿨을 때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 Her에 대한 얘기 Johnny 자 여기서 남자의 이름 뭐예요 모르구요 여자의 이름은 루시 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니랑 원래 알고 있던 사이는 누구에요 루시죠 그렇죠 루시 그래서 처음 만난 사이는 여기 남자애와 남자애와 제니가 처음 만나니까 여기에 아이는 누구고 루시인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애는 제니고 얘는 남자애죠 그렇습니까 내용 파악 데프인건 누구야 제니죠 그렇죠 무거운 책을 들고 들고 가고 이들은 누구야 루시죠 루시는 그 무거운 책을 왜 빌렸어 무슨 책인데 그게 청각장애에 위한 책 아 청각장애에 위한 책이라면 망아죠 수화에 관한 책이죠 알겠습니까 청각장애인에 관한 책을 빌렸다 이러면 딱 틀리기 좋아요 딱 틀리기 수화에 대한 책이군요 그러니까 루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책을 빌렸다 틀렸다고 수화에 대한 책을 빌렸지 무슨 청각장애인에 대한 책을 빌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루시는 어떤 방식으로 맨 앳 맨이 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힙을 읽어요 사실은 맨 앳 루시의 루시가 하는 말을 이해하죠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뭡니까 그래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똑바로 말해야되고 명확하게 또렷히 말해야되고 고개를 돌리면 안된다는 두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만나는 건 남자애와 제니고 루시가 제니랑 제니도 알고 루시는 제니도 알고 맨도 알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대화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할 때 이것들 파악해 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모두 끝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잘 풀고 있나요 뭐 시험 대비집 네 정말 분명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시험을 치도록 할 거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7과입니다 7과 7과 목록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케이 원수업은 여기까지